또또타이어 승인하나 어... 그거 탈모빔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거 완전 위풍당당 필린데? 강섬을 준다고? 아하하하 서순했다 서순 안했으면 10 데미지 들어가는건데? 10 데미지 눈알킥이 이미 들어가있지? 안 들어가있네? 엘리트 두마리 잡으러 갑시다 4위모 괜찮겠네요 엘리트 정말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 다... 저 다구로 잡혀? 야이C... 네... 네... 드루 하나만 줘봐 드루 하나만 줘봐 2층 가서 강화된 카드 주니까 2층 가서 강화된거 잡읍시다 2층 가서 강화된거 잡읍시다 1층에서... 1층에 뵙터가 미풍당당 열심히 일한다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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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 트리플 오한 더러운 타격 수비 지우고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어 쏘세요 왜 이렇게 계몽이 이렇게 잡혀 다운톤에 때려야 되니까 이대로 다운 나의 108단 컴보는 차비가 없지. 나의 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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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보는 차비가 없지. 너무나도 강했다. 심옥 3장인데 지금 다 나온 거야? 아휴 드디어 위풍 나오네. 이거 위풍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아휴 드디어 위풍 나오네. 아휴 드디어 위풍 나오네. 아휴 드디어 위풍 나오네. 큰 강좌. 상처 3장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휴 드디어 위풍 나오네. 뭐가 필요하지? 저거 굳이 필요 없는데. 아휴 드디어 위풍 나오네. 왈도다 넣어 쓰레기 카드 진짜. 변성 상향 전해라 삽 삽질하면 되겠다. 변성 저거 그거에서 나온거에요. 암튼 그거 탈방미 아이 변성 극혐 진짜 싫다 빙하가 뿔로 나오는데 저걸 거르다니 오예 부자다 원턴킬은 코스트가 안될 것 같네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엘리트는 두 마리 잡을 수 있겠구만. 시청자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오늘 못 지우는 날이지. 참... 왜 할 뻔... 버릇은 무서운 거요. 1, 2... 1, 2... 맨날맨날 어려운 긴만 하고 맨날맨날. 어쩌다 보니 그렇군요. 1, 2... 1, 2... 1, 2... 1, 2... 1, 2...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2, 2... 1, 2... 1, 3... 1, 2... 카드 얻을 때 같은 카드 상점에서 제거볼까 후급하기 개몽 진비 15분 스택 쭉쭉 쌓이겠네 18스택 19스택 20스택 21 22 24 25 27 28 29 30 31 32 33 백 3 데미지 빡 편하니 병폭 위풍 받다 조슈바 모든 카드를 포스와 전투합니다 이게 낫지 점수 더 주죠 그리고 이것도 해도 되긴 한데 죽어라 육강령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힐링 행복 담뱃댐 담뱃댐 타격이나 씹을까 그냥 아니야 발굴 으응 49층 부적 완벽 2 100% 전투 전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좋게 죽어라. 1544. 이게 1을 도전해서 나올 점수입니까? 그렇습니다.